이거지. 어? 그럼 내가 제가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 전화해 볼게요. 은조 불러 그러면? 좀 썩상하니 괜찮던데. 근데 그 진짜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막 물 부어버리고 그런 일 있었다든데. 은조가 형한테요? 아 나한테는 좋지. 아 있어 너 지님 난데. 남켬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? 일단 나는 없어도 돼 이렇게 셋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. 아하! 어? 코오브 라이제나 헤이셋아? 코코까까? 와! 은초가 와! 47이 와! 역시 은조네! 은조야 빨리 와! 여보세요? 어, 끝까지 자! 아니 아니 나 지금 술 먹고 있어! 오빠 오늘 오랜만에 강남 나왔는데 같이 한잔 할까? 아 그럼 친구 보내고 갈게! 어 그래 알았어! 아! 수빈이 내가 전화하니까! 수빈? 수빈이 좋다! 걔 방송 안 접었어? 뭔 소리야! 얼마 전에도 방송하고 있었는데 어우 그래? 요즘 아예 안 보이던데? 수빈이 요즘 그냥 자기만의 길 걷고 있는 거 아니야? 뮤지션의 길? 수빈아 혹시 방송 중이야? 아니요 방송 안 하고. 아 나 지금 방송 중인데 지코 형 코트 형 나 있거든. 근데 빨리 와주길 바래 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해? 어 근데 지코 오빠랑 코트 형도 좀 빡산데? 내가 뭐가 빡세? 야 내가 뭐가 빡세? 왜 이 양반이랑 같이 엮어? 아니 플룬으로 들어서 플룬? 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! 플룬? 플룬 어이가 없네. 한 게 없는데 어떤 그런 풍문이 있지? 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무서운데? 그니까 와서 그냥 범죄와 주는 짓 찍어 그냥. 수빈아! 네네네. 풍문에 대한 어떤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그.. 깨줄 테니까. 어허. 어 오면 되게 좋을 거 같아.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. 방송 분위기 되게 훈훈해 지금. 그래 수빈아 오빠도 너 안 본 지 되게 오래돼서 되게 보고 싶네. 야 지코 형 많이 바뀌었어. 어 오면 오빠가 잘 해줄게. 아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. 됐어 됐어. 방금 수빈 님 나 때문에 된 거야. 아 은빛 님이 어서 오세요. 은빛 님은 누구세요? 은빛 한 번 쳐 봐. 아 은빛 님 출발하세요. 은빛 님은 왜 이렇게 빨리 한 잔 따라와. 아 아니 아니 야 너가 가까워서. 어? 아 그래 동생이 또 뭐 어쩐게 왜 이래. 야 모르게 누구. 모르게 친구야. 공과 사람을. 응 응 응 응. 이건 아니잖아. 그렇대야. 어? 아 나까지 좋은 눈을 쳐다보니까 좀 무서운데. 어이 그러니까. 우리 형들 때리게? 근데 그래도 이렇게 셋이 모이면. 남준이가 참 든든해. 술도 따라주고. 그치 또 남준이가 또. 형들 잘 챙기는 게 남준이 말고 누가 있어. 맞지? 그냥 아니 자신 있으면 와. 이것도 깡이고 이제 배짱이지. 아 내가 한 번 봤는데 얼굴 한 번 봤는데. 어 자신 있으면 와 진짜로. 어 배짱 있으면 와. 와서 뭐 잘 살리면은 확 그냥 어. 그냥 뭐 떡상하고 이렇게. 근데 그걸 알아야 돼. 여기 와가지고 얼굴만 비추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. 나는 그렇게. 어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건 아니야. 아니 은비 씨가 걱정돼서. 하하하하하하하하 이 새끼. 아니 왜냐면 왜냐면. 직설적이야. 내가 짝고즈 짝고네 집에 가서 봤는데. 아 봤어? 한 명이 막 부르르 떨더라고. 그 중에 멤버 중에 한 명이. 갑자기 방송 끝나고 나서 공황장에 와가지고 공황약을 먹더라고. 아유 그 정도면은. 그 멘탈이 내가 봤을 때 아 이 무리의 멘탈이 좀. 그 정도면 여기 와서는 응급실 끌려가. 응급실 씨려가. 그래서 내가 은비 씨가 걱정돼서 한 얘기야. 와가지고 또 막 울고 그러면은 좀 저기하니까. 아유 울면 그냥 나가라 그러지. 왜 재수없게 처우냐고. 우린 뭐 그런 거 안 받아줘. 좋은 경험일 수도 있으니까 올 수 있으면 와. 잘 생각해 근데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국가 존나 기대된다 난 진짜. 그 여캔들 스타일이 정형화돼 있잖아요. 응. 뭐 이렇게 저기 하는데. 드리퍼 여자 드리퍼를 좀 보고 싶은 마음에. 배워봐서. 응 먹어 먹어. 겁나 맛있게 생긴 했다잉? 하하하하하하하하 옛날 같았으면은. 아우 이거 장갑 좀 주세요 하고. 이렇게 버무리고 좀 이랬을 건데. 아 맞네 아. 버무리고 주는 거구나. 당연하지. 아 맞네. 아 이것도 다시 넣어. 좀 그러네. 하하하하하하하하. 누가 여기서 생면을 먹어. 아우 오늘 골뱅이가 아주 실하네. 어? 실해. 아니 진짜 골뱅이 저거 딱 저거. 알바. 어. 은조 전화 왔다. 은조 전화 왔어. 아 왜 왔지? 받어. 받어. 어? 받기 싫었는데. 아니 받은 거야. 여보세요 은조야. 코토 오빠야. 코토 오빠야. 어 오빠 안녕하세요. 어 그래 뭐 어떻게 뭐 오고 있니? 아니 오빠 불편하셨는 거 같아. 내가 불편하다고? 내가? 아 지코 오빠 지코 오빠. 아 지코 형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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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불편해. 오빠한테 뭐 있어. 나는 언제나 항상 보고 싶은데. 그냥 어 좀. 아 좀. 아 그래. 어 그런 거 아니야. 아 알겠어요 오빠. 아 수빈이 왔다. 왜 이렇게 이뻐졌어. 왜 이렇게 이뻐졌어. 아 저 살이 엄청 찼어요. 와 살 찌니까 더 이쁘네. 아 수빈이 어서 오고. 소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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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화. 아 웨이터 뭐해 좀 얼음 좀. 어? 사주고 이제 좀 하지. 아 개소리. 막내가 형도 얼음 좀 줘라. 그래. 샜끼 얼굴 좋아졌어. 어어! 어어! 코코 까까? 어! 오 안녕하세요. 오 그러게.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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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식물이 훤칠하시고 좋으시네. 어. 내역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스물 일곱이 지금. 어휴. 공안이시네. 내역 씨가 뭐 약간 동생처럼 편하게. 그렇게 해. 초면인데 그래도 형처럼 싸가지올게 하면 안 되지. JYP 때부터 거기 안에서 연습생들이 다 아니면 초등학생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예절을 박진영한테 대었어. 내 방 처음에 딱 놀러왔고 뭐라 그랬잖아요? 야 요즘에 네가 남 팀 중에 배부서 제일 잘 받는다면 네가 남수인이야? 번 하나 남겨라. 아 진짜. 진짜? 진짜 그랬어요. 근데 JYP는 왜요? 나 공채 1기 출신이야. 노래로? 성능 딱지. 나도 SM 출신이야. 아이씨. 하아! 진짜야. 안녕하세요. 카메라 앵글 때문에 여기 아닐까? 시섭시켜서 먹을래. 역시 이것 좀 점점 주시잖아. 아 왜 이래. 싫어. 나도 스트레이트 먹기 싫어. 끝까지 나랑 같이 가. 싫어. 같이 가. 나보다 술 더 잘 먹는다며. 그건 맞는데. 그럼 끝까지 같이 가. 왜 그래. 왜 나를 술 먹이려고 그러지? 왜 이러는 거 같아? 아니 그냥 오늘 한 번 끝까지 가보자고. 누가 먼저 취하나. 검.. 검.. 검마. 너 검마 다녀? 네? 네 저 건전한 마사지 태국. 아 검마를 마사지 다니시네. 네. 아.. 음.. 족같은 소리를 하네. 전. 하하하하하하하하 검마가 왜 나와 여기서. 아 시 아니야 이거 원래. 사람 족해봐는데. 하하하하하하 어? 웃음소리가 조금. 하하하하 아 그러게 되게 경박스럽네. 음... 나이도 지금 22살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가... 살짝 살짝 볼를뜨려 아 나 전원주 아줌마 찍었어 아 나 왜 호트 형이 감이 있다고 느낀 게 알았다 왜! 똑같니 보고 싶었는데 아 왜? 아 형 워낙 호트가 너무 보고 싶어 명성이 자자해가지고 명성이 자자해가지고 그냥 이런 스타일도 와 좀 잠 좀 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갑자기 이렇게 몰려오네 둘은 구면인가? 봤어요. 그치 이전에 봤지? 왜 이렇게 쩔쩔하고? 저 눈빛이 좀 이상해가지고 눈이 침열되긴 했다. 꽃가시 뒤로 조금만 당겨서 앉을 수 있을까요? 너무 지코 형 얼굴 안 보여가지고 아이 내 얼굴 안 보여서 되지. 내가 안 보여서 형이. 망부석만이 여기 있으면 너만 앉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내 얼굴을 왜 봐야 되는데? 그럼 방송 혼자 할 거야? 은조 보는 눈빛이 면도날 같아. 둘이 뭐가 있었지? 없었어요. 근데 군면이긴 한데 좀 약간 이렇게 째려보더라고. 꽃가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. 좋아 좋아 좋아. 지금을 주기는데 솔직하게 얘기해. 진솔함이지. 언니 저한테 팬 가입 한 개 했죠? 팬 가입 한 개? 팬 가입 한 개? 팬 가입 한 개. 아니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내가 팬 가입을 한 개로 가지고 주세요. 끝까지 지워보세요. 말꼬치 말고 끝까지 지워보세요. 전 100개 가입했죠. 네가 나중에 왔잖아. 난 뭐 하고 있어요? 진이야, 짭이야. 근데 그건 짚고 넘어가자. 내가 네 방에서 검거를 당했지. 누가 나도 퀵비를 줬잖아. 그냥 보고 있었는데. 근데 네가 갑자기 팬 가입을 해달라 했지? 그래서 나랑 팬 가입을 하나 해줬지? 그리고 네가 베비가 됐을 때 내가 베비를 했다 했지? 언니 장난하세요? 이러면서. 둘이 싸우려면 나가서 싸워. 아니 나도 내용 들어보니까 뭐 족도 없구만. 족도 없어. 족도 없어. 혀가 너무 길다. 그러게 짧게. 말도 짧고 굵게. 이렇게 얘기해야지. 그래 국가야. 내가 치졸했다. 국가 씨. 네? 너 너무 등지지 마요. 같이 방송하고 있는데. 아 죄송합니다. 지코 형 얼굴 안 보이면 방송하기 힘들어. 지코 형이랑 나랑 공통점이 여자를 안 패. 아 진짜 이런 말 좀. 제가 샐리가 계란발을 맞았다는데. 아 샐리가 나도 맞았다고? 근데! 예외는 있어. 개새끼가 우리 거. 샐리들 대결? 어? 제 뜻만 있어서 이러네. 신기한 게 샐리랑 진결한 애랑 우결한 애랑 여래랑 동시에 있는. 야 아까 그냥 눈치지 말라고. 뒤로 좀 가. 오늘 딱 남순이 보니까 어때? 아 저는 진짜 보고 싶었어요. 아 그래요? 되게 유명하시니까. 유명하시고 잘생겼다고 유명하고. 실제보니까 저거 같다. 실제 보니까 약간 좀 만만해 보이긴 해요. 뭔가 파인트 훔출해들고 막 이러고 보니까 찐따 스타일. 근데 남순 오빠 진짜 잘생겼지? 잘생겼어요. 아니 나 진짜 좋아. 나 이런 스타일 좋아해. 근데 어깨가 너무 좁아가지고. 아 너 팬은 없어? 아 신입이잖아. 이렇게 보면은. 아니 그게 아니라. 아니지 이건 갑질이 아니지. 팬 없다고. 그냥 여기서 갑질이 나와? 팬 없다고. 아니 저기 순수하게 그냥 팬 없냐고 이제 물어본 거잖아. 아 순수한 거예요? 알았어요. 아니 그건 갑질이 아니라 너 자격지심. 아 그래. 있을 수도 있어. 자격지심. 은비사 여기서 솔직히 뭐 갑질 이런 거랑 관련 있는 사람은 다 남는 거 없어. 아 진짜. 그런 의미로 저기 술 한 잔만 따라주는데. 하하하하하하하하. 아 그래서. 내가 그렇게 웃지 말라고 그랬지. 야 꼬가야 나 또 후르츠 좀 줄래? 후르츠 여보야? 아 이거요. 패션후르츠 맞죠? 아 이거요. 패션후르츠. 아 이게 또 후르츠르다. 패션후르츠. 패션후르츠. 되게 셔. 나도 줘. 못달받고 반말이야 지금. 수생이야. 왜 이래. 왜 이래. 아 술이 좀 됐어요? 어 야 얘 술 저기 스테이트를 그만 먹여야 되겠다. 어찌면 소개팅 방송 하실 건데. 하하하하하하. 했었지 소개팅 방송? 세 번 다 까였어. 진짜. 그거 꼬지 마라. 후르츠. 왜 이렇게 크게 빠개냐? 하하하하하하. 저 ㅅㄹ살 내가 세 번 까인 게 그게 방송 때문에 그런 거지. 찐텐으로 했으면 안 그랬어. 까는 게 누군데요? 상대방이에요? 네. 까였어요 세 번 다. 최종 선택까지 다 까였어요. 응. 오. 코티 형 같은 스타는 어때? 노래 잘 보는 거. 진짜 좋아요. 아 진짜. 제가 연습 선진이어서. 아멘. 저는 춤. 노래. 이렇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어요. 하고 싶다는 거지. 네. 오빠 혹시. 백지 형이랑. 막 이 앤디? 야arte. 와. 형 무슨 광대 터지겠네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진짜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이렇게 하죠. 이른아. 어? 저 어떻게 된 방송이야? 왜? 왜 그래? 어떻게 된 방송이야? 얘 저기. 왜 저렇게 좋아요 오빠? 아니 그게 아니라. 너무 좋아. 아니 아니 당황했어 당황했어 당황했어. 파인애플 한 시절 좋아. 파인애플이야? 아 이거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오빠. 이거 같은 거. 어?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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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. 그러면 꾸까는 코트 형 어떻게 생각해? 딱 봤을 때? 내가. 네가 그런 건 물어볼 게 아니지. 맞습니다 형님. 꾸까야. 좀 뒤로 가. 기쁨 안 보인다. 꾸까 한번 대답 한 번 해줘. 어. 아이씨. 아이씨. 어떻게 생각해? 어떻게 생각해? 오늘 하는 거 좋아보면 제가 반할 것 같습니다. 노래하기 전에. 저는 뭐. 우리 개인 방송이야. 약간 좀. 아 피시가 있나? 아니 여기서는 진짜. 자기 알아서 돈 채우는 거야. 정신 차례로. 그치 맞지. 근데 그게 맞아 맞아. 난 지금 여기 나 살려고 했는데. 누구 챙겨주고 그런 건 맞지? 얘 봐 얘. 뭐야. 엔트를 많이 쓰는 거 중요하거든. 근데 내가 은비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 그거야. 타율이 좋아야지. 타율이 좋아. 쳐봐야 타율이 너무 많은 거죠. 계속 치다가. 하나 걸리겠지. 아 근데. 두 말도 맞고. 두 말도 맞긴 한데. 두 말도 맞긴 한데. 나는 그렇게 개막란이처럼 막 휘두르는 건 난 별로야. 오디오를 채운다고 그러잖아. 스피커가 이제. 큰 저기 고급 우퍼 스피커. 지코형. 야마하 거. 저 없으면 안 돼. 나도 스피커. 남순이도 저기 있고. 근데 좀 싸구려 스피커. 중국산. 약간 좀 그런 느낌? 어.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한 거고. 처음에는. 처음에는. 그런 거로 쓰는 거예요. 처음에는. 시끄러운 스피커 있지. 약간 그런 느낌이야. 그만해라 너. 응. 가수들만 해도. 그만해. 연습생이 어딜 노래가 돼. 그만해. 근데 형님도 포함이신 분 아니죠? 그래서 연습 냈잖아. 나는 그냥. 꿀꿀 가수지 인마. 진짜? 저 술에 한 번 남겼어. 왜 한 번 남겼어. 진짜. 왜 ㅈㄴ 세요 형님. 남순 오빠도 술 잘 드시는데? 아니야 나는 그 계속 입울듯이. 남순이는. 어플레이트 한 잔 가. 야. 아 남순 오빠한테 왜 술. 딱 중립작. 어머. 이런데니까. 에이라이. 야 야 일단은 좀. 아 저 구석. 어 얘 좀 치워라. 아저씨. overstim. 포도가 좋아. 아니 아니 할지. 너무 convey. 어머 언니 신발 정보 신는다. 두안 해. 이리 갈 feature. 아 시들아. 아 자요 충ale야. 아유 시들아. 오랜만에 수빈이 노래 한 번 들으면 안 돼. 와. mı가 뭔데. 어오오오오오오오오. 우리 갑자기 있었잖아. 오이 쉣쉣! 수빈아.. 아니 왜.. 아니 내가 안 벗었어! 수빈이가 그냥 나 아는 거야! 콕카 괜찮으면 이리 와! 언니 여기 옆에 앉아요! 지금 방송하는 거야! 콕카야! 알지? 어? 콕카야 앉아! 콕카야 앉아 앉아! 술 술 먹지 말고 이제! 넌 나아! 블라드 해야 되는 거예요? 아니면? 라라야! 우와 씨! 전지현이가 여기 있네! 전지현이야? 너 전지현이야? 야야야야야야야야! 그만해! 그만해! 그만하라고! 콕콕카카! 그리워서 한 장! 생각나서 한 장! 자꾸 네가 생각나게 해! 정말 미친 듯이 보고 싶어 한 장! 두 장 기울이면! 너에게 언구도 끝없을까봐! 술 한 장 있어요! 와! 콕트! 우리 송필이! 우리 송필이! 우리 송필이! 야야야! 이 새끼 또려네! 왜? 선택적 주사를 부리네! 이 발 아까는 괜찮은 자가더니 노래 듣고 나서 취했나? 근데 왜 택시기사가 나야? 왜? 왜? 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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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! 나야! 맞잖아! 왜? 조금! 발맞다! 지구나! 그렇지!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? 우리 아빠야! 왜요? 진짜 우리 아빠야! 요즘 괜찮으신데요? 어? 괜찮으신데? 1절만 해! 내 절하고 있어! 치면 뭐라 그러고 치면 뭐라 그러고 우리 아빠 나도 내가 너 조절해줄 때 딱 넣어봐! 내가 딱 감아둡니다! 아버지는 팩시 드라이벌 내가 치는 거라 뭐하려고! 다르지! 저런 거 같아! 아 왔다니! 조금 술 왔고 아니야! 왔고! 남순이가 자꾸 은비지를 이렇게 감싸주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안 건들고 있었는데 너 정말 냉수맞을 한번 해볼래 너? 한번 뿌리세요! 얼굴 다 안 좋아하지? 아니 남순이 쎄지! 어? 어? 쌍팔년도도 하고 어? 어? 괜찮아? 아니 그래 간단한 거 아니야 괜찮나 봐 안 부셔놨어! 안 부셔놨지! 괜찮아 괜찮아 오! 오! 뭐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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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가야 내가 이 말만 할게 오빠는 허리 아래로는 인격이 없어 어? 아 없다! 저 얘기 불려야래! 블랙홀 인! 내가 구청을 내가 봤을 때는 진짜 70% 넘어갔어 아니야! 무슨 소리야! 에이! 그런 거야? 아니 그니까 국가가 제일 이 중에서는 그래 제일 괜찮긴 해? 나도 옆에 앉아 왜냐면 계속 은빛이 얼굴 보다가 국가를 보면 국가가 이뻐 보이거든 아니 너도 드립을 쳐 자기 얼굴 보고 나한테 너도 드립을 쳐 그러니까 국가가 은빛이랑 같이 다녀야 돼 이 효과는 시너지 효과야 순위를 매겨볼까? 음 1위 2위 3위 아까 저기 갔던 애 나노야! 아니 나노야! 야 나는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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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코까? 코까 파이팅! 존버 코까 존버한다고? 아 뭐야? 코까랑 코트랑 존버한대 오오오오 네 아 아 아 멋잇몬네 멋잇몬네 그런데 안다는 거는 , 아 근데 왜 내가 국가 선택했냐면은 국가 그 방송 스타일 알고 싶었어 나 좀 또라이를 좋아해 아 근데 오늘 실제로 보니깐 어때? 어? 아 야 여기서 얘들아 삼삼삼 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해봐야 안 맞는게 나온다는 3.3.3은 좀 아니야. 왜? 왜? 왜 안 되냐면 아! 아니! 아니! 그래! 깜짝이야! 생각나? 코코 깎아? 생각나? 오늘만 사라.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왜? 3.3.3.3.3.3 터졌으니까 내가 오늘 커피 한번 비니해볼까? 그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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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속이잖아! 깜짝이야! 요즘 다 괜찮아. 스타박스 스타일이 당신이 진짜 잘한다 생각해. 그치? 진짜! 이거지! 오! 아! 손! 아! 이 새끼! 손 잡아! 손 잡아! 손 잡아! 이건 아니지? 잡고 이렇게? 오! 와! 와! 아니 근데 꽃가야! 네! 코트야 없지요? 하나, 둘,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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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방, 나방, 나방. 난 춤을 출게. 백댕스 할게. 딱! 사기자고? 오빠 노래하면 내가 사기자고 고객하는 거야? 백댕스! 오늘부터 1일이야? 아니야 아니야. 오빠, 오빠 의견을. 어, 꽃가야. 어. 구성 좀 여물어라. 너 진짜 귀가? 너 진짜 괜찮은데 너무 아파, 귀가. 나 뚱뚱한 사람 좋아해. 수 조절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. 뚱뚱하고 돼지같고 감자같이 생긴 사람 좋아해. 나 좀 띠가 잘한다, 그렇지? 그니까. 이거지. 아, 이 새끼! 손 잡아! 손 잡아! 손 잡아! 오, 손 잡아! 이건 아니지? 오!